아래겠지? 설마 이거 붙으면 내가 결혼 40까지 못한다. 왁진이다! 오늘은 이 로스타 9, 7도를 조금 더 도전을 할 거예요. 잠깐만! 보시면 여기 각인이 있잖아요. 각인을 보면 3, 3, 3, 4, 3, 1이에요, 지금. 9, 7도를 붙으면 이걸 2레벨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까만 붙고, 덩고, 덩고. 끝났네. 까짱! 오, 민고 깎으시다. 좋아? 어때? 자, 까메고 나와주세요. 오늘 왠지 깎을 것 같지 않아? 나 오늘 느낌 너무 좋은데? 미친돌이? 하나 둘 셋 하이 아드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아! 역배! 안 됐어 아! 왜! 역배 두 번이 안 되더니 왜 세 번째 역배는 되는데 아까 하나만 붙여주지 걔가 하나 둘 셋 아 영재다 저봐 응 아니야 오 됐어 공감 오 나이스 저봐 오 오 오 아 다행이다 오 야 내가 생각 이거 왠지 붙을 것 같지 않아? 아 아니래 어 65 실패는 그냥 미친돌이라는 거 광기야 아니야 다시 차분하게 하잇! 하잇! 따 따 두어 위에가 붙어야 되니까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55는 정배인데 75는 정배 중에 정배 아니야? 얘는 지금 사지를 잘라가지고 이거는 붙을 것 같은데 어 어 어 개 망했잖아 망했다 교감을 해야된다고 안녕 우리 한번 잘해보자 너가 여기서 잘하잖아 그럼 평생 내 프로필에 박제돼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는 스타의 삶을 살 수 있어 니가 그리고 팔이 뜨잖아 사람들이 신기해서 너를 로아에서 검색해서 계속 볼 거거든 그러니까 잘하자 알았지? 이 모질의 아래겠지? 설마 이거 붙으면 내가 결혼 40까지 못한다 왓 찐이다 따 따 따 도리야 대가리 대가리 미치 끼가 너무 못생겨서 싫어요 너무 울퉁불퉁해서 싫어요 빠 빠 빠 오 빠 빠 아씨 그래도 괜찮아 빠 빠 아 너무한다 여긴 근데 55,45 이런게 붙어줘야 되지 오 오 다시 시작해보자 정배로만 갈게요 세븐 접합 75 다 strong Fashion 뭐 안드레넬 실례 노릇 sided asters рач 여기서 실패 한 번 하거나 다 붙이고 여기 한 번 실패하건대 버려 부쳐 부쳐 버려 부쳐 아니 부칠 돈 있는 사람 별로 없어 네 여기도 없네요 저는 닥쳐 화이팅 보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돌 깎는 게 왜 이렇게 재미있어 보이죠 보아의 장점은 말이죠 다른 게임에 비해서 과금을 안 해도 과금을 겁나 싫어해서 망겜입니다 하지마세요 아래 아 잠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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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실패했어, 이씨. 아들. 실패했습니놈? 이가멜. 작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짱돌님. 혹시 본인의 돌은 몇인지 알 수 있을까요? 팔룩돌이요, 팔룩돌. 저는 근데 일부러 팔룩돌 깎았어요. 왜요? 저 중수디티여가지고 일효율이 분망이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팔룩 꽉 깎습니다. 아... 한 번 해보세요. 자. 저번 10개 다 찍고 칠 만들까요? 아드 공감으로 티키타카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맞아요. 근데 진짜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가자아아아아아아아악! 6인데요? 나갔네? 안녕하세요, 보수님. 네, 안녕하세요. 한 번 가봅시다. 네, 아드 두번. 네, 두반도 그렇고 두번. 저밧 한번. 오우, 성공하십니다. 저밧 한 번 더 할게요. 오우, 성공하십니다. 35%! 그 다음 공감 두번. 두번. 공감 한 번 더 할게요. 저반? 공감 실패해서 45% 오오 공감 공감 아드 실패해서 45% 어어? 아 잘못 말했어요 공감이었는데 이거 되는 돌이었는데 왜 과거형이지? 개빡치게 하나 더 깎아보실래요? 저반 2번 하나 둘 나가 반가워요 저 오트만에 깎았어요 어쩌라 아 그러세요 너무 대단하시다 이게 돌을 딱 깎을 때 네네네 오XX에 붙어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그게 붙이더래요 그리고 역배 이런거 하지 마세요 정배로만 네 자 한번 정배로 갑시다 한번 한번 오오 네 실판소 자 이제 리카엘 이제 여기서 어 이게 돼? 약간 이런 느낌 혹시 오나요? 네 겁나 빡치네요 여기서 3번 2번 갈거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여기는 제가 리카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가 잘 안됐어 최대한 빨리 그래 로아 계속한다니 약속 안하고 방금 6575 실패한거 본사람? 우리가 무료로 사과해서 돌아다닐 수 있는건 65가 왜 실패하냐고 정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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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개풀해 나는 터마리야 나는 돌을 잘 깎아 어 아 이거 진짜 구칠 돌각이었네 아 구칠 돌 되 거였는데만 지금 39억 2349만 823번 봤네요 어때 라고 NO! GOD! PLEASE NO! 그래도 로아 사랑하시죠? 모르겠어요. 부칠 돌. 뭐 한 번 해가지고 되겠어. 난 막 2천만원도 쓰고 그러는데. 오늘 왠지 깎을 것 같지 않아? 나 오늘 느낌 너무 좋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